렉터째, 서운했던 윤영빈. 와, 들어가셨구나. 어, 들어가셨구나. 윤영빈 선수, 라이스 선수입니다. 지금 오면 하는 하프가트 삼았습니다. 일어나야 돼. 오, 승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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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형빈! 정말 대단하구요. 정말 대단하구요. 정말 개그맨으로서 아니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자랑스럽다는. 정말 자랑스럽다는.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아까 윤영빈씨 보자마자 여기 앞에 KBS 별관 앞에서 만났거든요. 우리의 영웅! 우리의 영웅 돼야 될 거다! 변사 준비하고 계세요, 변사.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저랑 선배님이랑 만난 일에 저한테 가장 깍듯하게 지금. 처음으로 지금. 지난번에 나왔을 때만 해도 도착해서 앉자마자 야, 말 좀 줄여! 하시고 시작하셨거든요. 아니, 유영빈 선수도 유영빈 선수 경기 봤다고요. 네네. 소치에서 제 첫 경기 끝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경기 하셨어요. 그때 기사로 봤어요. 드리자리 때, 드리길 때? 네. 저는 첫 경기 못했거든요. 윤영빈씨가 잘해주셔서. 사실 세 분 쭉 했는데 광희씨가 오늘 함께 해주셨네요. 사실 해투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무슨 뭐 해주세요. MC처럼 해주셔야죠, 저한테도. 근데 요즘 광희씨 나온 걸 톤 못 바꿔요. 저도 코미나 없어서 해주세요. 저도 기다리겠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제국의 아이들. 무슨 영웅이에요, 저게? 무슨 영웅? 이거 다 영웅이었는데. 선웅이에요. 선웅이에요. 아니야, 그만해. 그 얘기도 그만해. 그 악플 달린단 말이야. 나는 가만히 나오는데 악플 달려. 사이버 챔피언. 수승실의 영웅. 아니야, 아니야. 마취의 영웅? 아니야, 마취의 영웅이야. 제아의, 제아의, 제아의 예전 영웅. 예전 영웅. 예전 영웅. 구우영웅. 구우영웅. 제아의 구우영웅. 네, 우리 광희입니다. 요즘 뭐 형식꾼, 시완군. 시완군. 그 친구들을 친구로 활약하고요. 아니 근데 저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 얼마 전까지 형식꾼 눈치보다 시완군 눈치 많이 본답니다. 미칠 것 같아요, 요즘. 왜요? 옛날에는 제가 일을 제일 많이 했었으니까. 거실은 제 차지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일한다고 바빠서 집에 들어가면 예능도 봐야 되고. 지난 예능도 보고 막 떠들었는데. 이제는 어느 순간 시완이가 대본을 읽고 나오면 비키게 되더라고요. 왜? 어깨가 먼저 빠지네요. 어깨가 살짝 빠져요. 실제가 거실을. 대본 리딩 하려고? 이렇게 하고. 그럼 저쪽 방으로 들어가요? 제 방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컴퓨터로 보죠. 요새 뭐하고 지내요, 그럼? 저 요리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그럼요. 패션 프로그램도 하고. 패션 프로그램도 하고. 인기가 MC도 보고 있고. 아, 맞아요. 아이돌 예능 대표예요, 그럼요. 그럼요. 아직까지 대표. 아, 대표죠. 거짓말.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오늘 저 사실.